연천 국민을 위한 가요 무대. 개칠의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이제 경기 북부편이 2015 연천군 동국산물 근장터를 찾아갑니다. 2015년 10월 24일 오후 6시. 경기도 연천군 전국리 천사유적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개 녹화는 반상의 콤비 강남춘 하명지 진행으로. 연철 은희호. 루기진 이동준. 최영철 박진동. 하동진 도명. 왕소연 박우철. 이창희 미녀와 야수. 세시라 바바. 장기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회 연천지혜. 고경환 레코딩 스튜디오. 주식회사 장환. 그리고 연천군이 함께합니다.